지난달 31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이후 리튬 배터리를 쓰는 제품, 특히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도 전기버스는 전기차보다 위험도가 높은데 당장 화재 대응 지침이나 장비가 없어 화재에 속수무책입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달리던 전기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차량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올랐고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1월 차고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버스에서도 불이 나 9시간 만에 꺼졌는데 배터리에 남아있던 열기로 8일 뒤 불이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도 태우게 되고 차량 자체가 훨씬 더 버스니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대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재가 나게 되면 어떤 유독성이라든가. 지난 6년간 승합차를 포함한 전기버스 대수는 56배나 늘었지만 화재인 속수무책. 당장 불이 나면 진압 장비도 없습니다. 전기버스는 일반 전기 차량과 달리 배터리가 위에 있고 차체도 크기 때문에 기존의 침수조나 덮개 같은 진화 장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선 단순히 많은 물을 뿌려 불길을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방청의 화재대응 지침이라고는 높은 곳에서 물을 뿌리라는 것뿐. 천장을 뚫어 배터리에 곧장 물을 뿌리거나 대형 수조 같은 맞춤형 장비는 아직 개발 중입니다. 전기버스 보급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매뉴얼도 없고 대형 장비도 부재한 상태예요.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야 하는. 현재 부산을 달리는 전기버스는 540여 대, 부산시는 3년 안에 600여 대를 더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민희입니다.